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명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학교리, 또 우리의 신앙, 성경말씀 이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이유나 변명이나 설득이나 이런 게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죄와 사망해서. 그래서 이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고 죄를 이기고 죄와 별개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심하게 시작합니다. 뭘요? 진짜냐? 뭐가요? 그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진짜냐 하는 거죠.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것이 진짜인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 구원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말을 의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진의가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받은 그것을 의심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관, 교회관, 이걸 의심해봐야 돼요. 삶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구원을 의심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구원받기 전이나 똑같아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뭘 받아서요?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돈을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근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한례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성국과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보여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보여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읽었더니 뭐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돼요. 성경이 뭘 기록해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해줘서 성경이 그런 연애 편지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가치가 보여요. 성경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 성경이 그걸 설명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안 보여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요. 그 사람 눈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내 속에 생명이 살아나서 보니 다른 세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법률 담당 판사로 있던 국장이 회계를 했어요. 공정위가 완전히 썩었다. 자기가 아무리 공정위에 와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그래도 김상조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니까 그 불법을 자꾸 지적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감찰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가 못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뛰어나와서 내가 50년 살았는데 나는 개돼지였다. 이 사람들의 그 정의감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이한 사람인 줄 잘 모르고 나는 개돼지로 살았다. 판사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게 거듭나면 아니 거듭났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안 보여요. 그럼 그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그게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많은 날 저 멀리 있는 언젠가는 올 주님도 아니고 언젠가 갈 부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 내 눈에 새로운 세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발견하면 이 변화를 천국이 밀려올 때에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지금 내 앞에 그 새로운 시대가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는데 내가 거기에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카카오택시 해야 된다고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그냥 택시 할 거야. 택시 할 거야. 잠시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제발 변화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부금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니까요. 이게 변화잖아요. 이게 가치적 변화예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더러 교회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손 내밀면서 나와 결혼합시다. 내가 보니까 정말 인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모든 게 혹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청혼을 해요. 결혼하자고. 나는 근데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럴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홀라당 갈 거예요. 그죠? 홀라당 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야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 다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교회 안 되고 싶어요. 나는 기존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래요. 제 가운데서 계속 살래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지지 마세요. 죄 지지면 하나님 벌 주는데 이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요구할 때에 우리는 즐거이 거기에 순응할 줄은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천국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이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변화하지 마라 하라 이를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삶의 변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 사람과 같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웃과 같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최고야. 내 말이 진리야.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을 나보다 높여야 돼. 그래야 그 사람과 연합이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는 못생겼고 너는 하는 꼬라지가 그 모양이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친구가 돼요? 너는 나보다 훌륭하고 장점이 더 많고 너는 생각하는 게 깊고 판단력이 올바르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될 건데 너는 나보다 못 낳고 내가 너보다 잘 낳고 너보다 뛰어나고 너보다 훌륭하고 너보다 돈도 많고 너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내가 잘 낳아서 좋겠다. 이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돼야 그리스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의 신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받을 자가 되는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서 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안 되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단계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자기를 쥐어박아서라도 야 이놈아 자기 스스로 변화가 되라고 그냥 자기를 두들겨 패면서 옷을 찢으면서 엎드려서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가보세요. 누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죄수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 전해도 성자들이 변화가 안 된대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묻습니다. 나도 못하면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럼 그 진짜 복음에 의해서 변화됐습니까? 굉장히 제가 얄밉게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 진짜 복음에 전하는 당신도 변화가 됐습니까? 노예 가보니까 목사님, 장노님들도 안 변했던데 목사님은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요. 그 복음이 당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맨날 복음, 복음 하는데 당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 사람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 전하는 말이 이상한 거지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눈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돼 있고 지금 당장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통치와 법률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복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천국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하는데 십자가가 나쁘다 십자가가 좀 열등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게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핵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림으로써 그 복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 사람이 실제로 발견하게 돼요. 이 가치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도덕적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정치, 사상, 이념의 가치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삶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삶의 태도를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의 삶에 맞도록 자기의 삶의 방식을 재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재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 나라의 삶에 맞도록 어떻게 해요? 재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 내 삶을 조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간도 조정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시간을 차고 한국 시계를 차고 가서 한국 시간으로 낮을 때 눈 떠 있고 한국 시간으로 밤일 때 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일어나야 되고 낮에 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뭐부터 조정해야 돼요? 시계부터 조정을 해야 돼요. 시차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 딸이 미국에 가서 아빠 버스가 안 와. 30분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뭐 이 나라가 다 있어. 막 계속해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미국이야. 미국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시켜줬어요. 요즘은 이제 한국에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박작박박작 박작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적응이 돼 버린 거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처음에는 약간 혼란과 시차를 겪지만 그 나라에 맞도록 내 삶을 재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알렐루야. 천국을 발견하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섰으면 삶의 재조정이 일어난다. 알렐루야. 이게 편하잖아. 이게. 거짓말을 안 한다. 무슨 도둑질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유교회나 아니면 불교회 가서 하는 얘기고 불교회 가면 그런 얘기해요. 이제 불교회 기이했으면 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보편적인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섰으면 그 나라에 맞도록 내 삶을 당연히 뭐하게 돼 있습니까? 조정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볼 때는 그걸 보고 아 변화가 됐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전제가 전제가 맞다고 가정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전제가 옳다라고 인정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지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돼 그랬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뭐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그들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활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러므로서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죄인도 아니야. 그런데 그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해요?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무슨 죄인을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죄인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못 박혀 죽였대.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죽었대. 그거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을 거짓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들어온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 오지도 않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이 뭐냐? 율법으로 우리가 어롭게 된다는 얘기를 이 그리스 형제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왜 구원을 받냐? 그 얘기잖아요. 율법으로 어롭게 된다면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또 천국 복음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도 복음도 다 거부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이 답이다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 그게 멸치복음이냐? 이런 정도예요. 인정을 안 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겠다고 유대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왜? 유대인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에 근거하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한례도 받고 다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와서 못 박혀야 돼요? 율법이 없는 이방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방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맞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거짓 형제들의 이 주장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따져봐도 충분히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스만 예를 하고 나면 이단에 빠지라고 밀어넣어도 안 빠집니다. 그러므로 16절 사람이 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롭게 된다. 이 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주님이 나 대신 제 값을 치르고 그 치료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을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이 을은 구원을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되는 근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어롭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나니 유대인들도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남에서 한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롭게 되므로 바울도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짓 율법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들어온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도 믿기 때문에 교회당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 이들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레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설설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처음에는 예수를 믿겠다 이거는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추격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어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다 생략해서 추격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어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추격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들어와서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근슬쩍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뭘 풀러서 해야 된다요? 할레를, 율법을 이미 이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말에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안식일 교명을 풀러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안식교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때 이단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신천지도 가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어디에 와야 된다? 신천지에 와야 구원이 된다. 다 구원관 얘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의 문제는 구원관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교, 무슨 종말론자들 전부 다 들어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뭔가를 한 게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또 믿어야 된다. 이거 준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된 거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충족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다 충족되는 거예요. 뭘 다른 걸 플러스할 이유가 없고 조금이라도 추가할 게 없어요. 믿습니까? 100% 충족 요건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돼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예수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이라든지 현존하는 인물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것도 조금 믿어야 된다. 다 2단이에요. 무슨 의식을 치루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무슨 안식의 의식을 치르고 무슨 할래의식을 치루어야 된다. 이것도 다 2단이에요. 그냥 할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할래를 받아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2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2단이라는 거예요. 2단들의 정체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무슨 장소. 어디에 와야 된다. 이것도 2단이에요. 어디에 와야. 여기만 꼭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2단이에요. 그런데 그 기계에 넘어간다니까요. 신천지는 저거 정거장막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한국 순수 2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천지 다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거냐. 그 사람들이 다 와야 되냐.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제 분소를 내는 거예요. 분소를. 웃기지 않아요? 예수만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자꾸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화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만 믿는 목적이 뭐냐. 이는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뭐가 된다?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방식을 선택했을까?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방식만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든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런 종교와 달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말씀으로 주셨는가 이 원리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키라고 암만천만 첫날 만날 얘기해도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는 다 가짜예요. 유대교도 그래서 가짜예요. 이만히도 가짜예요.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식교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 이단이에요.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안식교를 다 지킬 수 있어요? 병들면 어떻게 해요? 안 걸리면. 그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주의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또 설령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도 죄값을 치른 자가 없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 이스라엄 같은 게 이단이잖아요. 사람은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육체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담에게 율법을 적용시켜봤던 이 결과가 장세기 육장이에요.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서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주님이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청산해놓고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할래은약을 맺었어요. 할래은약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뭐예요? 자손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나올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할래은약을 통해서 약속한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래은약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래은약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 할래은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 약속은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지킨 약속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게 할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간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다 요구를 응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이 지켜서 어렵게 하셨다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계속 또 어겨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스티커를 받아서 가속으로 그래서 스티커를 받아서 벌금을 냈어요. 이제 그 뒤로는 그러면 계속 가속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집값을 치르고 어렵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금의 진리고 천국 보금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17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만일 가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렵게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중 뒤에서 가서 심판을 해보니까 재판장에 서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게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우리를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예수님만 믿어서 심판장 앞에 딱 서 봤더니 내 죄가 막 들통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할래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율법 앞에 가 보니까 너 왜 할래 안 받았어? 너 이거 율법을 어겼네 너는 죄인이야 지옥에 가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결코 17절 결코 따라합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정말 가정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반대로 바울이 할래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기도에게 할래를 베푼다면 개바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식사자리에서 도망친 것처럼 바울이 할래자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할래를 기도에게 베풀었다고 한다면 19절 그것은 뭐예요? 흐렀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해서 할래를 행하지 않았는데 뒤에 밀려서 할래를 행했다면 헐어버렸던 걸 다시 세우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범법을 하면 이것은 자신이 범법자가 되는 것. 여기서 범법자는 배교자, 배도자, 이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배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1장에서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할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1장에서 선언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돼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할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쳐놓고 다시 율법의 도움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 할래를 받아야만 될 것 같아.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것은 범죄 행위고 저주를 받아야 될 만한 마땅한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은 뭐 하는 거냐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할 것입니까? 죽은 나니 죽어야 구원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구원 받지요.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의인 만드는 기능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 된다고 준 법이 아니고 율법은 죄인을 체포하고 감금해서 사형을 은도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죄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이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유를 설명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의미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와려합니다. 살려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지요. 율법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를 원해서 구원은 같은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율법에 대해서 살다가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죄를 추종하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뭐냐?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20절 보십시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뭔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와 함께 못 박힌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율법적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특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부활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딩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부활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재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왜 믿으면 생명을 얻는지 왜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충분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벗어나서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율법의 판결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없이 독단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죄와 사망을 이길 수도 없어요. 율법 안에서 구원의 길은 있다 없다. 율법 안에서 구원의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자 이런 혜택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특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특혜가 주어졌지? 그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21절을 보십시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부여시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시키면 율법을 부활시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 있으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다는 거죠. 어떤 불행을 초래합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 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행을 초래하게 돼요? 21자 그리스께서 헛되이 죽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데 어렵게 만들겠다고 자기가 죽은 헛죽음, 개죽음을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주장은 결국 예수님의 실작가의 죽음을 정말 가치 없는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제를 주시기까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그냥 가치 없는 무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신앙 논쟁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변명을 해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만 율법도 조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단서를 붙여서 율법도 좀 지켜줘야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 이단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필요한 데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직 율법에 돼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율법에 대해서 좀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치와 멸시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시오. 없어요. 0.001도 없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서 어렵게 했다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최상의 최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짜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을 주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도무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추측이나 상상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다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저주받을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수혜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